자 여러분 드디어 지훈이가 16년입니다. 16살입니다. 우리 16살 생일 마음껏 축하하고 마음껏 기뻐하고 또 이 바로 작년이 2014년이 저희가 15주년이며 또 12년 만에 저희가 다시 또 이렇게 모인 아주 특별한 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앞으로 16년 이제 4년만 더 있으면 20년이고요. 좀 있으면 30년이에요. 정말로 농담으로 얘기했던 20년 30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우리 행복한 행복하게 앞으로 쭉쭉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족 생일 축하드리고요. 저한테도 축하하고요. 여러분들 축하하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우리 팬지 짱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까지 고용이었습니다.